나는 방학 때 스위스 지네바 갔어.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 UN Human Rights Commission이라고 계셔서 다른 학생이랑 갈 수 있었어. 근데 사실 지네바에서 재밌는 거 없어. 너무 치료해. 그리고 너무 비싸. 그래서 가기 전에 독일에 있어서 그 음식 다 가져왔어. 그리고 이거는 뭐 떡물 공원 하나 있었어. 뭐 수 말고 그냥 뭐 공물, 공물이었어. 이거 밖에 재밌는 거 없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시간이 많아서 다른 학생이랑 프랑스 갔어 안시 가서 안시 진짜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이곳에 가고 싶으면 지니바 가지마 그냥 안시 가 안시 지니바보다 엄청 예뻐 그리고 날씨가 그날도 너무 좋아했어 진짜 진짜 좋아했어 다시 가고 싶어 그리고 이거는 유럽에서 너무 좋아 다른 나라 가고 싶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 바스 타고 아니면 뭐 바스 갔어 이거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